이거 줄까? 응 사과? 응 주세요 해야지 응 혜진이 맛있으면 만세 응 맛있으면 와 와 맛있으면 윙크 혜진 어이구 맛있구나 누나도 하나 줘 누나 줘 야 큰거 줘 누나 야 먹던거 주지 말고 누나 이거 새거 줘 이거 옳지 누나 줘 야 먹던거 자꾸 주지마 누나 새거 줘 새거 먹어 밑에 거 먹어 화났어 표정 봐봐 야 욕시꾸러기냐 이거 누나 다 먹을까 너 많이 먹었잖아 응 여보세요 네 네 입 극복해야지 네 어흥 어머 어머 전화기를 막 먹었네 계속 먹을 거야 응 사과 없잖아 다 먹었잖아 엄마 더 갖다 줄까 허 천천히 무거워 호